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티라데카소미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조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취향 아니 없던걸로 좋은...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건가요? 유명하더라구요 GMM에서 하는 하크블루키스랑 이론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이게 방영 예정작인거에요 티저를 보는 노래가 어떨지 오 근데 GMM 한국어로는 오 대박 한국사람중에 태국에 보이러브 문화무완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알고보니까 유정이 아니야? 유정아 너 자막까지 해 진짜 많은데 한국사람들 중에서도 태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진짜 많은데 한국사람들 중에서도 태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태국어 잘 되어있지? 아 이거 울고 아 뭐야 귀여워 아아! 그게 무슨 일이야. 이리와 나왔네. 이리와 나왔네. 이리와 나왔네. 오옹. 너무 부자연스러워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이 영상이 너무 좋지 않나?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나와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나와 내가 먹으면 안 나와 내가 먹으면 안 나와 오늘 되게 새로운 형식이 있어 어머 이렇게 삼락관계가 지향불로 잘생겼다 나 이런거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잘생긴 사람들도 많아? 핏, 우과 피싼이야 아니 핏 너무 질투 나게 다 잘생긴 사람들이야 너무 추워해 피싼 이 형이 히엥먹어 오메이였어 뭐야? 몇 명이 잡지 못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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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fertilizer ателя ilk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자자자자 이름이 뭐냐? 미유 미유는 너무 좋아 나는 에쟤 내가 좋아하는 공대 옷이잖아 두 분이 너네 양이 너의 입술이 아래 대박사건 이거 본방사슬해야했는데? 이거 진짜 재밌겠다 작가가 배운 사람이네 어그로가 어그로가 진짜 배운 사람이야 진짜 기대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게 11월 5일에 올라왔으니까 뭐? 10월? 미쳤네 우리 그때 어떻게 기다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다 설레게 해 놓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꼽아서 기다려야겠다 자 기억해 10월 10월 12일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티저를 왜 이렇게 빨리 낸거야 정성 덧풀어주는거야 티저2 티저3 사람들이 흥분했어 저 덧풀에서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다 찍어놓고 G&MTV 역시 모렬해 나 좀 힘들어 지금 바쁘게 살다보면 어그때되면 우리 본방 보는 거를 리액션 해드려 어 맞네 좀 늦게 알았더라면 티저를 마음이 덜어 그니까 한 두월에만 알았었어 마이코클 막마 티저남 파인약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마닢kap 대부분 비쥬 쓰닛 passive 비밀 뒤탕 뚱 지금은